고영필님의 그 겨울의 찻집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악보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영상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보다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악보와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군의 4박자 8비트 슬로우 고고 리듬이에요 먼저 위에 am i7 fe7을 먼저 리듬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am의 구성음은 라돔입니다 라돔 미 6번선도 포함되지만 6번선을 am 스트로크 할 때는 뮤트시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감싸고 am 잡은 채로 특별한 액센트가 없습니다 슬로우 고고 리듬이었어요 그냥 위에 아래 위에 아래 팔 비트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자 한마디에요 이렇게 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쿵쿵 땅 따다 이게 보다 더 연주가 멋있죠 쿵쿵 짝짝 쿵쿵 짝짝 팔 비트 하셔도 되는데 보세요 하나 둘 단 따다 자 업 스트로크를 한번 더 한다는 거예요 쿵쿵 딴따다 두 번 쿵쿵 딴따다 쿵쿵 딴따다 쿵쿵 딴따다 자 여러분들 am i 나 스트로크 할 때는 뭐 반드시 라고는 할 수 없지만 더 예쁘게 여러분들 소리 내려면 육 번을 육 번 선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뮤트 시키고 마음부터 위에서 부터 위에 아래 이 세번은 육 번 선이 근음이기 때문에 개방시켜 줘야 되죠 f 이 세번 다시 해 볼게요 에이 마이너 세네 이 세번 f 아래 코드 이 세번 자 멜로디 들어가 볼게요 자 에이 마이너 라 라 에이 마이너 여러분들 에이 마이너 코드 잡으면 5번 선이 에이 마이너의 근음이에요 라 두박자죠 자 8비트기 때문에 2분음표 2분음표 2분음표는 어 두박자기 때문에 4번을 비트하는거죠 이렇게 라 둘 셋 넷 도 라 둘 셋 넷 도 미 이렇게 되는거에요 첫번째 마디 라 도 미이기 때문에 라가 두박자죠 라 둘 셋 넷 도 미 그 다음에 D마이너 이 세븐이에요 두박자씨 D마이너를 여러분 이렇게 4번 선을 개방시키잖아요 D마이너 그 놈이 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두 번째 마디 파가 나오기 때문에 자 D마이너를 잡고 어 3번 손가락이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죠 얘를 파 4번 선에 파 를 잡습니다 이렇게 자 이 중요한 코드입니다 D마이너 이렇게 보통 잡는데 파 를 사용할 때는 그 놈을 사용하지 말고 4번 선에 파 이렇게 해서 파 미 이 세븐이기 때문에 어 미가 이렇게 개방되기 때문에 어 미를 칠 수 없죠 그래서 D마이너 파 둘 셋 넷 이 세븐 그죠 이 세븐은 굳이 이 미를 4번 선에 미를 칠 필요 없고 그냥 이 세븐 잡고 어 두 박자 4 비트를 치면 됩니다 이 세븐 둘 셋 넷 자 그럼 A마이너 D마이너 이 세븐 두 마디 해 볼게요 A마이너 그는 라에 라 둘 셋 넷 오 미 D마이너 파 이 세븐 그 다음에 에 에 에이 마이너 잡으시고 미미 도레미죠 1번 선이 미에요 그래서 1번 선만 어 여러분 다 그 멜로디 치지 말고 그냥 에이 마이너 잡으시고 그냥 미 미 이렇게 합니다 미 미 도 되있습니까 2번 선 도 잡고 있습니다 도 새끼손가락으로 레 미 둘 셋 넷 에이 마이너 부분이에요 다시 해볼게요 미 미 도레미 둘 셋 넷 C코드도 마찬가지에요 그냥 C코드 죽 내립니다 미 미 그렇죠 미 2번 선 도 잡고 있죠 도 미 둘 셋 넷 이 세븐도 그냥 죽 내립니다 미 미 시 이번 선 시죠 시 도 렐레 도 시 라 를 그냥 치지 말고 에이 마이너 한마디 할게요 이렇게 보세요 미 시 도 렐레 도 시 라 둘 셋 넷 자 여기까지가 전주입니다 자 전주 다시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리듬부터 먼저 위에 줄 네 마디를 칩니다 에이 마이너 이렇게 잡습니다 육반 선 몇두 시키고 쿵쿵 땀 따다 이렇게 쿵쿵 땀 따다 극 에이 생 이 세븐 가 구경하는 콩나물 그나물 이용자 좀 빨리 해볼게요 이른 아침에 끝까지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아름다운 죄의 사랑 때문에 홀로 질 수 있는 밤에 뜨거운 일을 가슴에 두며 왜 알 수 있는 걸까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의 마음을 사랑해 둘 셋 자 에이 마이너 세 박자 다음에 에이 마이너 둘 셋 한 방을 라시 보레 자 에이 마이너 잡으시면 3번 선이 여러분을 라 잡고 있습니다 라 2번 선 시 다시 잡고 고 새끼손가락 앞에 한 방이에요 라시 보레 에이 마이너 둘 셋 이렇게 됩니다 에이 마이너 둘 셋 라시 보레 파파파 솔카미레 오레 밍밍 타미레 고 시 도레레 고 시 자 다시 해볼게요 에이 마이너 둘 셋 라시 보레 파파파 솔카미레 고 렛 미 파미레 고 여기까지 해볼게요 그대 나의 내 사랑 나 둘 셋 박자 다음에 라시 보레 그 다음에 D마이너 잡고 파 파 D마이너 잡으시면 1번 선이 파 잡고 있습니다 파 파 파 타 솔 파 미레 도레 이렇게 돼요 D마이너 파 파 타 솔 파 미레 도레 그 다음에 에이 마이너 비 미 미 파 미레 도 시 도 그 다음에 D마이너 렐레 2번 선이죠 그냥 렛만 치지 마시고 렐레 이렇게 하셔도 돼요 2번 선이 렛을 잡고 있기 때문에 렐레 렐레 데미 데도 그 다음 G죠 C G 코드에서 C는 G 잡고 2번 선이 C 개방되어 있습니다 D마이너 도레 렐레 데미 데도 시 고라 이 세 번 그냥 치세요 세 박자 다음에 도 시나 둘 셋 도 미 파라 미 미 미 싫은 고 십 고 다 메 세뇨 갑니다 아름다운 죄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생 빛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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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